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감남산의 언약과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감남산입니다 그리고 감남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감남산 언약이라고 또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 열두 사도와 70인 제자들이 감남산의 미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과 또 기관에서 40일을 많이 집중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열두 사도와 70인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고 또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그 이후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세계보고마 속에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감남산의 이 시간이란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랩런트들이 감남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우리 80살에 하나님께서 호랩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시간이 감남산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엘리아는 갈매살 전투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이후에 지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호랩산으로 엘리아를 부르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는 강한 바람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지진 가운데 있지 않고 불 가운데 있지 않고 세밀한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엘리아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죽이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겼고 또 너를 이어서 선지자를 할 엘리사를 남겼다 가서 찾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아에게는 감남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세계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이세계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 시간이 다이세계는 감남산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에레비아에게는 에레미아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시일의 뜰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것이 일을 행하시는 여우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우와 또 그의 이름을 여우아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에레미아에게는 감남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남산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감남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예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미션을 붙는다면 이 시간이 또 이 장소가 나의 감남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는 우리 감남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감남산의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기록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요원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사무라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메시지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인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메시지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법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믿음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란 것이 시대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캐논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 속에서 가장 먼저 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의 기준인 것은 사도행전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존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참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권력과 명예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참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불행의 기준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참 불행의 기준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인 사단의 영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사단에게 노예로 묶여있고 포로로 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불행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참 축복의 기준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믿어진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진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참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시대와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참 제자의 축복을 받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달라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남산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감남산의 체험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직의 신앙입니다 이 오직이란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로 날마다 우리가 오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로 날마다 오직되는 것은 그리스로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삶 속에서는 그리스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 그리스로를 누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로를 누리는 것이 참 선제신 그리스로를 붙잡으면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로를 누리면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복음 속에 있는 또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참 왕 되신 그리스로를 붙잡으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떠나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던 이 사단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서도 그리스로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것이 있다면 참 이 선제신 그리스로를 붙잡고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속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지역 현장에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이 참 선제신 그리스로를 누리는 것이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로를 붙잡고 지역에 있는 장결자를 비롯해서 새가족과 집분을 맡고 있는 중직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참 왕 대신 그리스로를 붙잡고 지역마다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미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로를 붙잡고 그리스로를 현장에서 누리고 그리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오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행동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움직여야 될 기준은 눈에 보이는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실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국에서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이 이빈망이 됐지만 가난한 땅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명인 모세와 여호사와 갈렙을 통해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 광야에서 죽어서 멈춰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지 않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수준으로 멈추게 되었는데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마보금화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4월은 우리 세계성교대회가 있고 예언성교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교대회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우리와 성교사님들이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계보금화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감남산의 미션을 주시고 감남산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보금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감남산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년 매월 매주 이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속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온 유대라는 것은 나의 가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것은 우리의 지역과 또 우리 나라를 말할 수 있고 마지막 땅끝이란 것은 세계 현장 속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감남산의 시간 속에서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의 증인이 되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과 가정과 가문과 또 교회와 세계 현장 속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 심으로 축복합니다